저는 출산주를 그냥 무슨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한 사이에 소위 출산연령에 있는 남녀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모든 것이 많이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냥 버텀이 안 보이네요. 내려가는 거가. 0.8이 거의 마지막인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0.7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애를 낳으라고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애를 낳는 순간보다 이런 전쟁처럼 사교육비 부담을 해야 되고 뭘 가져가겠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속절히 떨어지는 것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의 선호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앞을 암울하게 보는 겁니다. 0.7까지 떨어졌네요. 전문가들이 올해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합계 출산율 개념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하수를 의미한답니다. 이게 2013년의 1.3일에서부터 시작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0.7까지. 세계 꼴찌 출산율 또 경신. 기성세대들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연금계획을 할 의지도 없고 교육계획을 할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든 비용을 다음 세대가 치르겠죠. 그래서 온 사회에 뭐죠? 세금의 빨대를 꼽고 먹는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세, 준조시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하루 빨리 뭐죠? 다 공장을 바깥으로 옮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년대에 1년에 나오는 신생아 수가 101만, 저희 세대가 100만 정도 낮다고 하니까 100만, 67만, 64만, 48만, 26만 명까지 쪼그라들었네요. 그 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단계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숫자가 많아야 연금제도 같은 게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연금 수령자들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직업배 증가해낭. 2020년 내 539만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600만 명 돌파한 거죠.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지탱할 겁니까? 30년, 40년 사는데. 어떻게 지탱하죠? 이게 24조 원이네요. 연금제도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다단계 구조하고 비슷한 거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야 그다음에 유지가 되는 건데 연금 충당 부채 이런 늘어나면 속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에 100조 정도 늘어납니다.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는 1년 사이에 93조 5천억이 증가했다. 국가의 총 부채 가운데서 연금 충당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 밑에 50% 정도 차지하네. 어쨌든 참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시원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선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겠죠. 국민들은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정치 권력들이 계속 등장할 거니까 오늘 사랑으로님이 교사가 너무 많다는데 구조조정이 안 되니까 다 빨대 꼽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제대로 애들을 가르쳐서 사회 유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이 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년 또 준비가 안 되는 거고. 모든 자연계의 생존 원리가 그렇듯이 속아내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다 결국은 터질 겁니다. 터지지 않고서는 배견을 할 수가 없죠. 원화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